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인의 여왕 윤서아 입니다 자 오늘 손오공 코인 말씀드릴 건데요 손오공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브랜딩을 하였죠 네 좀 이 홈페이지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 도 있는데 하도 손오공 코인이 많잖아요 화제 이슈가 좀 되면서 가짜 손오공 진짜 행세를 하는 손오공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홈페이지가 없어졌다 이러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는데 여기 사이트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않고 지금 이제 손오공이라고 자기들 리브랜딩 한 거 내용 적어놨는데 어 트론에서 이제 다음으로 크게 반등할 그런 손오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또 밈 코인이 아니고 전설적인 뭐 왕 그리고 뭐 원숭이 이런 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밈이구요 그냥 자랑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밝힐 거다 우리랑 이제 같이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좀 파장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적어져 있네요 일단 내용은 이렇구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펌프의 시그니처 마스코트죠 얘가 웃고 있고 썬펌프 밈은 다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역사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트도 보실 수 있고 거래하실 수 있는 주소까지 나와있구요 좀 밑으로 내리면은 네 일론 머스크도 한번 사진을 게재한 적이 있고 저스틴 써는 뭐 말에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손오공에 대한 그런 뭐 서유기 그 유래된 거 이렇게 써 놓은 거구요 자 레이저 아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손오공 동서양의 문화를 좀 합쳐놓은 코인 다문화 코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옛날보다 그 손오공의 홈페이지가 공식홈피 자체가 엄청나게 좀 구체적으로 자각화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거래 상장되어 있는 거 mxc 당연히 있구요 빙엑스 htx 비트마트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이게 최고지만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자체도 아예 이걸로 바뀌었어요 안 보이시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이걸로 바뀌었고 리브랜딩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여기가 공식 트위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고를 했죠 우리 이걸로 이제 바꾼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3d 캐릭터도 지금 준비 중인데 이런 캐릭터입니다 작은 미니월드의 게임을 지금 그런 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까지 또 기재를 해놨고 그리고 선펌프에서 재개재된 글인데 선캣이랑 이제 트롬블이랑 우리 손우공 같이 들어와 있죠 어 그리고 쭉 뭐 올려보면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 이거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 손우공 다시 리브랜딩 하고 있는 중에서 그 마스코트 다시 만들고 있는 그 스케칭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초본이고 원래 우리가 아는 손우공이잖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박인거는 노래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노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 영상이랑 겹칠까봐 틀어드리지는 않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노래도 타이틀곡이죠 선호공 타이틀곡 정식으로 나왔으니까 대박인 것 같아요 엄청 크게 리브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우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선펌프 사이트로 좀 들어와 봤는데 손우공이 다시 올라왔는데 잠깐 뭐 잠깐 보여주는 실시간이니까 네일리 체크해 보면은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W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우공 코인이 리브랜딩 되면서 이렇게 손우공 코인이 리브랜딩 되면서 이런 정보들 좀 미리미리 알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4489-7876으로 손우공이라고 적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4489-7876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노래까지 틀어 드릴게요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